오늘 여기서 너희들은 힙합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나눔을 직접 실천해보고 다시 한번 너희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야 여기래 야 아까 방금까지 되게 번화가였었는데 이렇게 확 달라질 수가 있구나 아 여기 여기 와 텐트 봐봐 오우야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길거리에서 막 돌아다니고 선뜻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실까 오해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긴장을 했어요 안녕하세요, 나이크 이 형은 슈가, 한국의 랩몬스터입니다 한국에서는 힙합을 배우고 랩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저희는 여기 와서 음식을 보내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적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? 자신에게는 높은 권력이 없으면 자신에게는 자신에게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? 너는 뭐지? 그래서 그는 뭐지? 정말 좋은데요. 그러니까, 몸도 힘든 게 funktioniert. 누가 더 좋은데요. 계산이 우리는 영원히 나는 그의 정리야 우리도 마치 그의 정리가 그리지 않는